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유승우입니다. 벌써 또 2021년 수능을 보게 되신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제 응원이 어떻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고생 충분히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. 다들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직장 이르지만 찾아서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. 지금처럼 늘 그래왔듯이 2021년 남은 한 해도 좋은 따뜻한 엔딩이 되길 바라겠고요.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